안녕하세요 저는 스무살 김동연이라고 합니다 작년 김포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또 송승현 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이번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인데요 다시 이 활동을 함으로써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제 계획으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김포라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또 이 김포의 영화제 청소년 영화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매력있는 영화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